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박정현 씨 선의했던 기대된다 와 진짜 기대된다 결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게 진짜 기대됩니다 박정현 씨의 그것만이 내 세상 같은 경우에는 왁적인 느낌이 강한 곡인데 정현 씨가 그 락에 관련된 모든 스타일이 다 되는 가수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한 번 1위를 넘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났어요? 이 밴드가 전설이다 생각나는 U2 U2의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준영이 오빠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굉장히 모던 락 되게 새로운 데였어요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나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나나 봐 하지만 후회 났지 두려웠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사와 내가 찾아 헤매놓는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 Secretary 아니, 내 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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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정현 씨는 그냥 신기한 사람이에요 늘 같은 모습 같은데 또 다른 박정현이에요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한 사람 같아요